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립 추천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작년부터 꾸준히 촉촉한 립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요즘 들어서 촉촉한 글로스 립들이 광택이 살아있는 틴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2023년 트렌드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원래 저도 매트 립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계속 이렇게 촉촉립만 바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촉촉립들이 엄청 많이 생겨서 지금은 이거를 다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엄청 많은 걸 추리고 추리고 추려서 10가지로 갖고 왔거든요 궁금하시죠? 그럼 제가 빨리 지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바른 립은 사랑스러운 소녀 메이크업에서 썼던 립 제품이에요 이것도 진짜 예쁜데 이거는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으니까 쿠션으로 살짝만 눌러줄게요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롬앤 블래스틱 멜틴밤 7호 모브 힙 컬러에요 생얼에 자연스러운 혈색 느낌을 주기에 좋은 MLBB 컬러의 쿨한 베이지 컬러에요 밤 제형이라서 보습감이 굉장히 좋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브 핑크 립 중에서 가장 쿨한 컬러라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요즘 뉴딘스 느낌 메이크업 유행이잖아요 이 제품이 딱 그런 내추럴하면서 투명한 느낌 내기에 좋아요 그리고 너무 달콤한 과일사탕냄새라서 진짜 먹고 싶은 향기에요 롬앤이 이런 약간 먹고 싶은 향기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다음은 투쿨포스쿨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 틴트인데요 플레르 틴트 4호 플랍 컬러에요 입술 안에 조금 비치는 물든 것 같은 반투명한 발색감이고요 레이어링을 안하고 이렇게 한 코만 발라도 되게 색깔이 잘 보여요 그리고 탕후루 같은 뽀용한 그런 유리알 같은 광택감이 아니라 살짝 물로 코팅된 듯한 촉촉한 광택감이거든요 여쿨라 저격 틴트로 나온 만큼 아주 예쁜 라이트 핑크 컬러에요 다음은 작년에 페리페라에서 출시한 유명템이죠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 10호 우정출몰이에요 이 10호 컬러는 작년 말에 새로 나온 컬러인데 누디한 컬러에 유리알 광택의 촉촉한 글로우 틴트에요 생각보다 웜한 연어빛이 돌아서 웜쿨 모두 예쁘게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를 립밤 대신 바른 적도 굉장히 많아요 다음은 같은 제품 6호 풀필 업데트 컬러에요 살짝 채도가 낮은 보랏빛 핑크 컬러고 제가 잉크 무드 글로이 라인 중에 가장 잘 사용했던 컬러에요 데일리로 휘뚜루 마뚜루 막 쉽게 바르기 좋아서 제가 파우치에 항상 가지고 다녔었거든요 요즘은 너무 많이 발라서 잘 안 바르긴 하는데 짝색이 거의 없는 편이라서 뭐 먹으면 계속 덧발라줘야 되긴 해요 그래도 컬러가 너무 예뻐가지고 잘 사용했던 제품이에요 다음은 이번에 피해에서 새로 출시한 유리알 광택의 고발색 립밤인데 샤인밤글래스 3호 워터하이 로즈 컬러에요 이렇게 다 바르면 시원한 느낌이 나요 마치 플럼핑 효과가 되는 립밤을 바른 것처럼 되게 화한 느낌이 좀 오랫동안 지속되는데 보통은 되게 립밤이 투명하게 발리잖아요 근데 이건 컬러 그대로 발색이 돼서 입술에 발랐을 때 더 선명하고 채도가 높은 느낌으로 발색이 되더라고요 원래 저는 립밤을 바를 때는 채도가 좀 낮은 컬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야 생얼하고도 조화롭게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이 3호 워터하이 로즈가 딱 채도가 낮은 로즈빛 컬러에요 또 채도가 너무 낮은 컬러도 아니어서 여쿨라 분들이 바르면 너무 예쁜 컬러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색조가 많이 들어간 메이크업에도 예쁘지만 색조를 많이 덜어낸 투명 메이크업이나 생얼에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건 저번 데이트 메이크업 때 사용했던 틴트인데 페리페라 이번 신제품 워터베어 틴트 소울클만 컬러인데요 출시하자마자 지금까지 계속 잘 사용 중이고 이것도 제가 처음 발라봤을 때 처음 써보는 제형이라서 되게 놀랐었거든요 기존의 워터 틴트랑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랑 딱 그 중간 정도의 제형이에요 일반적인 워터 틴트보다 글로우한 광택감이 좀 많이 돌고 전혀 건조해지지 않고 계속 촉촉함이 유지돼요 그리고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에서 아쉬웠던 착색 부분도 어느 정도 착색이 조금 보완된 것 같아서 컬러 유지도 글로이 틴트보다는 조금 더 잘 되더라고요 플럼빛이 도는 투명한 발색에 차분한 핑크 컬러인데요 레이어링 할수록 조금 더 진해져요 제형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쿨한 컬러도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틴트는 릴리바이레드 글래시 레이어 픽싱 틴트인데요 제가 이건 이렇게 세 가지나 가져왔거든요 하나도 놓칠 수 없는 틴트라서 계속 뭘 빼지 하다가 결국엔 그냥 다 가져와 버렸어요 그 중에서 이 14호 슬러쉬드 핑크는 제가 릴리바이레드에서 제일 좋아하는 틴트예요 왜냐하면 이 틴트 자체는 엄청 촉촉한 고광택에 반투명한 발색의 글로시 틴트예요 이 틴트는 보랏빛이 아주 많이 감도는 딸기우유색 컬러인데요 예전부터 딸기우유색 틴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이 틴트가 쿨한 색감이랑 정확한 발색감이 원탑이에요 제 기준 투명한 제형은 오버립으로 하면 거의 티가 나거나 그렇게 예쁘지 않은 틴트들이 대부분인데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편이에요 퍼스널 컬러가 저처럼 여쿨라이신 분들은 무조건 잘 어울릴 색깔이에요 근데 휜기가 조금 많이 도는 편이라서 휜기 도는 컬러를 조금 안 받으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보통은 이렇게 단독 사용보다는 베이스 립 컬러로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베이스 립을 완전 추천 그리고 다음 같은 제품 15 클라우드 베리는 쿨톤이면 안 어울릴 수가 없는 전형적인 마젠타 핑크 컬러인데 올해의 컬러가 또 비바 마젠타 컬러잖아요 이런 마젠타 핑크 계열 중에서 블루빛이 강한 자주빛 컬러라서 찐 쿨톤 분들이 정말 환장할 만한 컬러예요 촉촉이 립 중에 마젠타 핑크 컬러는 이 제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저처럼 여쿨라 분들도 굉장히 예쁘게 잘 어울리는 컬러고 겨울 쿨톤 분들도 굉장히 예쁘게 잘 어울리실 거예요 다음도 같은 제품 3호 킬미핑크라는 컬러인데요 이름이 무서운데 뭔가 이름이랑 잘 어울리는 핏빛 플럼 컬러예요 보통 이런 플럼 컬러들은 브라운빛이 조금 섞여있는 제품들이 많은데 이 제품은 전혀 웜한 느낌 없이 완전 푸른 플럼 컬러예요 그래서 뭔가 플럼 컬러는 그렇게 레어하지 않는 컬러지만 이 플럼 컬러는 조금 레어하다 항상 바를 때마다 만족감이 들고 뭔가 물먹은 포도가 입술에 있는 느낌으로 완전 뭔가 포도주스 먹은 듯한 입술이에요 뭔가 예쁜 느낌은 아닌가도 아무튼 아무튼 쿨톤한테 완전 예쁜 컬러 착색도 아주 뛰어나서 뭘 먹어도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술자리나 무슨 밤 약속 있을 때 아주 효자 틴트예요 게다가 촉촉함도 오래가서 입술 보습감도 잘 채워주고 여러모로 제 취향이 틴트지만 저한테 완전히 베스트 컬러는 아니라서 베이스 립 컬러를 발라준 다음에 입술 안쪽에 발라서 그라데이션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컬러는 겨울 쿨톤 분들께 완전 완전 추천드려요 아니면 겨울 쿨톤 분위기를 내고 싶을 때나 자 이렇게 누드톤부터 딥톤까지 제가 좋아하는 촉촉 립들을 모두 보여드렸는데 원래는 더 많았어서 제가 가지고 오지 못한 제품들이 눈에 아른거려요 지금 앞으로 계속 메이크업 튜토리얼 영상에서 꾸준히 보여드릴 테니까 제 메이크업 영상들도 계속 많이 봐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